와 지금 비가 왔데 전신에 막 왔다 여행기 형님 저 못 갑니다 둘러 가시지 예 하하 예 예 자 일단은 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냥 이렇게 걸어 가네요 현진 발에 상처 있는데 형님 돌겠네 감염 되는 거 아이가 슬로우 슬로우 아유 여기 애들이 비 오고 난 뒤에 네 애들이 여기서 그냥 수영하고 노네요 아유 아유 니는 어루이가 아가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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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계셨습니까 예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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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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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, 발 씻다가 빠졌습니다 아, 너무 웃기네 야야야야야야 형님 계셨습니까? 아야, 죽였다, 아프다 진짜?